경영권 분쟁 이후 롯데그룹은 투명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최근 호텔 롯데가 상장을 연기하고 철회한 것도 사회의사들에게는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기에 빠진 롯데를 위해 사회의사들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상장을 철회한 호텔 롯데. 하지만 호텔 롯데 6명의 사회의사들은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7일 호텔 롯데가 상장 일정을 3주 연기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텔 롯데 한 사회의사는 이사회가 5월에 새로 구성돼 한 번 모인 것밖에 없다며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이나 그런 틀이 아직 안 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면세점 비리 의혹이 불거진 신영자 사내이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사회는 수수 방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회의사는 신영자 이사 거취와 관련해 아직 이야기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이사는 역할이 모호한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호텔 롯데에서만 연봉 22억 6천8백만 원을 받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11개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호텔 롯데 사회의사지는 검찰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대부분 권력기관 출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롯데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롯데를 지켜주기 위함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사는 이유입니다. 사회의사 중 한 명은 개인 사정 때문에 조만간 사임할 예정이어서 사내와 사회의사 비율이 곧 5대 5 동수가 됩니다. 견제 기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1979년 설립된 호텔 롯데에 사회의사 제도가 도입된 건 지난해 9월이 처음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후 폐쇄적인 경영에 대한 지탄이 일자 신동빈 회장이 결정한 일인데 아직도 사회의사지는 그 존재감조차 미미합니다. 초대형 위기에 빠진 롯데그룹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주 회사 격인 호텔 롯데 사회의사들부터 적극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